현무-7까지 쾌소경구 항공말려야해 한국산 현무-6핵보다 위험하다 일외신단 한발이면 산샤댐잿더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르면 올해 말 국방과학연구소와 2300억원 규모의 함대지탄도 유도탄 체계개발사업에 대한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함대지탄도 유도탄의 경우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차세대 함정들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내부에선 키덱스 수주엔 실패해도 함정용 탄도 미사일 패권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게 업계의 전원이다. 18일 업계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월 입찰이 열린 함대지탄도 유도탄 체계개발사업의 단독 입찰에 9월 낙찰됐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정통한 관계자는 계약 시점을 원래 오는 2025년 초 정도로 잡았지만 현 진행 상황대로라면 연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함대지탄도 유도탄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 총 6,875억 원을 투자해 함정에서 적의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탄도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36년 안에 전력화한다는 목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따낸 체계개발사업에는 약 2,300억 원이 할애됐다. 통상 체계개발업체가 양상까지 수행함에 따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경우 2028년 말이나 2029년 초 4,600억 원 규모 후속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함대지탄도 유도탄은 케이드덱스와 합동 화력함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3 배치2 정조대왕함 등에 적용돼 해상 킬체인 선제 타격체계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함대지 유도탄으로 탄도, 미사일을 구축한 게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는 이스라엘의 로라와 인도, 다누시 정도다. 미국 토마호크처럼 순항 미사일이 장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함대지탄도 유도탄 경우 사실상 북한의 지하시설을 겨냥한 무기인 만큼 파괴력 확보를 위해 탄도,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순항 미사일은 적어도로 은밀하게 비행함으로 명중도는 높지만 통급 탄도 탑재가 불가해 지하시설을 무력화하기 힘들어서다. 반면 탄도 미사일은 로켓이 동력인데다 탄도의 핵이나 제레식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순항 미사일보다 위력이 크다. 함대지탄도 유도탄으로 탑재 시 함정이 벙커버스터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함대지탄도 유도탄은 아직 북한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도 선제적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함대지탄도 유도탄은 사거리가 1000km 이하인 단거리탄도 미사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현무-1, 지상발사형, 과 현무-4, 잠수함 발사형, 기술이 활용돼 3000톤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 SLBM과 유사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다. 추가적 위력 증강을 위해 현무계열 탄도 미사일과 한국형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체계, 그스잼의 관통 탄도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함대지탄도 유도탄의 주요 구성품인 발사대도 납품할 예정이다. 함대지탄도 유도탄은 유도탄과 발사대 외에도 임무계획, 발사 통제 관련 장비로 구성된다. 한편 방산업계에서는 우리군의 함대지 유도탄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리나라 경우 육지에 더 이상 미사일 포대를 만들 곳이 부족하고, 운용할 병력도 줄어드는 추세라며, 함정에서 유도탄을 운용하면 지역에 제한이 없는 등도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인도 첫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가 자체 개발한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첫 성공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은 마아오, 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를 뜻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의 속도로 날아가는 데다 낙하할 때 불규칙하게 움직여 미사일 요격이 쉽지 않아 최근 방산업계에서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여겨지고 있다. 나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17일, 현지시간, X, X예트위터, 를 통해 전날 인도 동부 오지샤주 압둘 칼람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와 아프피통신은 전했다. 싱 장관은 기같은 중대한 성추로 우리나라, 인도는 첨단 군사기술 능력을 지닌 소수의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에 반열에 들었다는 의미다. 인도 매체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가 이번에 쏘아올린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량 1500kg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마하 6, 시속 약 9409km의 속도로 비행했다. 미사일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가 이번 개발을 크게 과시하는 이유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이다.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기학부 교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정의하는 기준은 속도만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하강하며 불규칙하게 기동한다는 점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주요 특징이다라면서 극초음속의 위력에 대해 강조했다. 무조건 비행속도가 마하 5라고 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도 상승속도와 하강속도가 마하 5를 훨씬 웃돈다. 한국군이 지닌 현무시리즈 탄도미사일의 속도도 마하 5를 뛰어넘는다. 이처럼 정의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방산업계에서 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정의하는 주요 조건은 발사 뒤 하강 국면에서 극초음속을 유지하면서 낮은 고도로 무동력 활강하는 특성이다.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뒤 상승하고 정점에 도달하고 하강하면서 포물선 궤적을 따른다. 발사된 각도 등 조건을 알면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적을 예측해 요격할 수 있다. 반면 하강 안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궤적을 예측하기 어렵다. 활강 단계에 들어가 낙하하기까지 대기권 내에서 수시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 날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속도를 마하 5 이상으로 유지해 지구상 어느 곳이든 한두 시간 내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능력이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다. 북한과 예멘의 후티방군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이란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는 국경 분쟁을 빚어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와 안보 협력체인 코드를 창설하는 등 서방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하사도 월급 200만원 이상 받는다. 간부 숙소는 2026년부터 1인 1실. 국방부가 초급 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8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사 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에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들의 급여는 최근 병장이 월소득 200만원에 달하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또 최전방 소초, 지피, 일반전초,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에서 230시간에 달하는데도 현재 100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 간부는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올 평균 100만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계부대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이 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교부사관은 경계부대와 일반 부대의 수당 차이 등이 반영될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간부 숙소도 2026년부터는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 5천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 4천여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방선거에 대해 설명하며 대북 대비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전무했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현 정부 들어 이날까지 30회 이상 실시하며 빈도와 강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접적지역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당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정지 이후 군은 한미연합감시정찰 자산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다음 달 3주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병역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약 1000억 원 늘어난 3069억 원으로 계획되는 등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중정찰 및 타격체계, GP 무인 작전기지, 다족형 로봇, 다목적 무인 차량 등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 국군이나 행사 때 공개한 고인력 미사일 현무 마이너스 5 등 고인력 미사일의 수량과 위력을 증대하겠다고 했다. 현무 마이너스 5를 능가하는 고인력 미사일을 추가 개발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는 이달 안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산 수출 확대도 현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계약될 물량이 남아서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초 목표였던 방산 수출 200억 달러에 근접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